말할 때 안녕하세요 오빠 우와 헐 대박 우와 귀여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균이고요 아 브이앱으로 하루빨리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인사를 드린 점 죄송하고요 너무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얘기가 되게 많네요 오늘 사실 뭐 촬영하고 곧 뭔지 아시게 될 건데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혼자 브이앱을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좀 버벅거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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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되게 많이 빠져서 푸듀 하면서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살 좀 찌우려고 하는데 맘에 들어서 별로 찌우고 싶지 않습니다 방송 화면에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밥 많이 먹겠습니다 내일이 푸듀 막방인데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저는 좀 이따 리허설을 하러 갈 것 같아요 마지막 방송까지 출연을 하게 돼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도 하늘의 뜻이니 머리 어떤가요 오늘 오늘 머리 한 번 했는데 한 번 깠거든요 샵에서 머리 바꿔서 왔어요 괜찮나요? 이뻐요 이뻐요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다음 방송 때는 제가 프로그램 촬영을 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까 생각 중이고요 재밌는 얘기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뭘 많이 못 들고 왔는데 다음에 듬뿍듬뿍 들고 올게요 인스타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사진을 되게 못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한 컷 찍을 때 막 10분씩 들고 있고 그래요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사진 찍는 거 더 연구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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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인스타 해 많이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막 찍어도 멋있어요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도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자주 자주 할게요 이런 기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댓글도 실시간으로 보고 같이 있는 기분이에요 네 저 화장 화장 화장하고 왔어요 오늘 스케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혼자 하는 거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촬영 중에 선물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 감사해서 인증을 빨리빨리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밤 마음에 방송 끝나자마자 올렸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역대급이에요 맞아 저도 제 욕을 보면 가끔 신기해요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이제 리허설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짧게 인사를 드리고 다음번에 재밌는 얘기 많이 주머니에 챙겨서 내일 생방에 아마 나오겠죠? 마지막 방송인데 분량 조금 있겠죠?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와서 공지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생방송 때 만약에 카메라 따라다닐 테니까 만약에 저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갈게요 리허설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